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10일 토익 대비 특강 인사드리게 됐고요. 열심히 공부하신 거 저를 오늘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문법, 어휘, 또 파트 6까지 골고루 준비를 잘 했고요. 시험 전에 보실 이 영상, 이 3, 40분 영상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전달될 거면 잘 보시고 만약에 전화기로 보고 계시다면 캡처 좀 해주시고요. 필기 좀 하시면서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면 좀 분명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리 잘 하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 5 먼저 출발을 할 거고요. 5는 일단 기본적으로 팁 같은 거 좀 전달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이번에 보신 토익 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소리지만 나중에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플한 표현인데 문법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신 분들이 뭔가 좀 시간이 좀 급하다 보니까 문제 풀리는 것도 많이 급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묻는 문법의 챕터가 한 18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잡고 공부를 하셔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법을 알아야 독해를 잘할 수 있고 A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법을 항상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휘에 함기는 모든 파트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단어를 가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 외우기 싫죠. 저도 예전에 토익 공부할 때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적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문법을 정확히 잘 아시더라도 단어를 알아야 적용하고 풀어갈 수 있으니까 토익에서 RC 파트에서요 한번 시험 볼 때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1000개에서 한 1300개 정도거든요. 물론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다른 시험보다 좀 적은 개수이기 때문에 외워가셔야 됩니다. 필요한 거 외우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파트 6가 가장 늦게 오는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에서 파트 6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이제 파트 5도 잘하고요. 파트 7도 잘하는데 6가 개수가 안 늘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6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파트 6는 파트 5와 7의 포인트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수는 제일 늦게 오를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6 프리 하면서 리뷰법도 전달을 드릴 거니까 리뷰법들을 꾸준히 하시면 6도 분명히 빨리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7은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시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읽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답이 좀 안 보이고, 그렇죠? 해설지를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뭐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대로 문법과 어리를 정확히 잡으시고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요령도 적용되니까 파트 7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뭐 거꾸로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트위션을 보내고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요령도 적용할 수 있고 문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는 연습 중요하니까 풀고 나서 세 분은 꼼꼼히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데요. 저랑 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이라 또 기억해두시고 문제를 풀 때는 토익은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토익 시험을 한 번에 더 보셨다면 토익 시험은 시간을 되게 쫓기는 시험이에요. 급하게 막 풀기 때문에 느긋하게 막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있으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급하게 풀다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도 풀 때는 급하게 푸시고 리뷰는 좀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파트 5에 적용이 될 건데 오답 노트를 반드시 꼭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 특히 파트 5는 유형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내가 공부할 땐 다 틀려도 돼요. 근데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아야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잘 보셔서 꾸준히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출문제라고 했는데 시중에 가시면 기출문제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많이 풀어보시고 정말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어떤 유형이고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YBM 사이트 안에도 강의를 찾아보시면 기출문제로 강연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풀 문제들도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6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단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늘 첫 문제부터 중요한 걸 전해드릴 건데 제가 입 밖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빈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구분은 거의 토익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포인트를 일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3인칭 대명사. 지금도 they, their, them이니까 그들, 그것들 얘기하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인칭이라면 I, 2인칭이라면 U가 있죠. 근데 he, she, they 같은 것들은 반드시, 반드시 앞에서 말한 명사 앞에서 말한 명사를 대신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art 5는 여러분의 상식이나 상상의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제안의 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인칭 대명사 문제라면 앞에 명사를 뭘 대신한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간단히 자리무제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시면 보기에 their, his, is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인칭이니까 앞에 뭘 대신한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앞에 보시면 employees, 직원들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3인칭 복수니까 들어가 나와 있구나라고 인지를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토익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포인트는 소유격은 잘 아시죠. My, your, his 이런 것들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소유대명사는 mine, 나의 것, theirs, 그들의 것, 것, 것 이니까 이미 명사를 갖고 있어요. 뒤에 명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도 A하고 C를 묻는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빈칸 뒤로 보시면 타임셋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본인 잘 기억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는 자리 문제를 일단 볼 수는 있는데 빈칸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죠. 그래서 앞에가 좀 길어지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디스파이트 보이세요? 디스파이트 우리 토익공부하고 이 영상 보는 거기 때문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난 전치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보시면 some 몇몇 개의 earlier 더 이른이라고 해서 명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은 명사 자리게 되겠습니다. 보기를 받은 선생님 저 컨퓨즈 외운 적이 없고요. 좀 단어 잘 모르겠고 뭐 이것도 뭐 명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명사의 접미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가 뭐냐면 꼬리 밑자로서 단어 끝에 붙어있는 겁니다. 대표를 몇 개만 적어드릴게요. 샨 니스 언스 먼트 티 입니다. 네, 우리 뭐 인강이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제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항상 강조드린 겁니다. 소리 들어볼게요. 샨 니스 언스 먼트 티 자, 가셔볼게요. 샨 니스 언스 먼트 티 대표적인 명사의 접미사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잘 나오는 다섯 가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지금 명사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로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좀 아시고 잘 보시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요거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매월 물어봐요. 선생님 빈칸이 명사 자리인 걸 알겠는데 보기에 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동명사도 명사기는 있다고 배웠는데요. 차지에 뭔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시면 동명사는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주로 타동사로 묻는데 타동사는 뭘 가져요? 목적을 가지죠. 그래서 동명사도 타동사 출신이라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빈칸에 보시면 리가딩 전사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가 목적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두 가지 구분할 때는 그렇게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전에 대비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죠. 이거 제가 왜 적어놨냐면 빈출되는 전치사 접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파이트가 이 자리 명사의 일단 근거였습니다. 우리 뭐 공부 좀 해보셨죠? 디스파이트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전치사입니다. 똑같은 뜻은 뭐 있죠? 또 아시는 거 없어요? 인 스파이트 오브 기억하시고 그죠? 인 스파이트 또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전치사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토익이 나올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not with standing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not with standing 도 전사로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가능하니까 잘 나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되는 게 뒤에 보시면 빈칸데 리걸딩 보이시죠? 리걸딩도 전차를 기억하시고 많이 들어보신 about 애니앙스로 관하여 애니앙스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글씨 좀 못 알아보시겠지만 관하여입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뭐 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일단 갖고 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먼저 토익시험에서 매월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영어랑 우리나라 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영어는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 들어보셨나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 수 있는 명사 가사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뭐 학교 다 할 때 영어 볼 때 들어보셨나요? 애플 절대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언 애플 또는 애플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명사 가사명사라면 만약에 기억하셔서 도움받으시고 지금도 인포기 보셔야 됩니다. 고용인 직원이라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사명사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뒤에 S가 안 붙었죠. 앞에 관사 더나 어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기를 봤더니 보스 뭐 애니 퓨 뭐 다양하게 있는데 또 이런 거 보면 또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아 요거 좀 체크할게요. 자 빈출 수량 표현이라고 했는데 일단 4개만 적어볼게. 4개만 기억하세요. 저기 귀찮으면 캡처하세요. 갑니다. 올 most some other 입니다. 요거 제가 너무너무나 강조드리는 중요한 수량 표현으로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리도 해볼까요? 갑니다. 올 most some other 자 올 most some other 제가 좀 전에 아 쉐 요거는 시작이니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불가산 명사의 꿈이 단지 불가산 명사를 꾸미던지 또는 가산 복수 명사를 꾸민다 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뒤에 사람이니까 가산이었었고요.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단수죠. 단수니까 all most some other 지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few도 들어보셔요. few도 몇몇 소수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가 맞습니다. 지우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ost 가 명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보수도 둘 다는 뜻인가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b로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붙잡고 해석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공부법으로 전달드린 것 중에 내가 문법이 잡혀있지 않으면 이런 거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직원이 두 명이었나? 아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계시면 안됩니다. 문법을 알고 계셔야 이런 것들을 해석 없이 풀어갈 수 있으니까 기본 포인트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애니는요. 애니는 좀 적어두시면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해석은 보통 이렇게 하세요.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애니는 뒤에 아무 명사나 가능해요. 아무 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단수 복수 아무거나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또 제가 왜 준비했냐면 잘 보세요. 시험 전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애니 인프어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뒤을 보시면 인스트라스티드 보이세요? 얘는 지금 뭘까? 자 이들이가 동사 아닌가요? 보시면 안되고 보시면 여기 슈르 컨택트라는 동사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인트로스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명사가 있어. 그 바로 뒤에 타동사의 이디 형태가 있다고 칠게요. 그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저 동사이디는 동사의 과거시제로 보셔야 돼요. 과거시제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명사가 있고 타동사의 이디가 있고 뒤에 만약에 목적어 없다면 없다면 얘는 동사과거가 아니라 과거 과거 분사 PP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시는 그림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독해하실 때 이럴 때 많이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지금도 보시면 명사 바로 뒤에 타동사의 이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인이한 전명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로 보시는 겁니다. 흥미를 가진 직원 흥미를 가진 직원이라고 꾸며주면 됩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기억하셔서 관해 잘하시고 이따 문제 또 나오니까 보실 때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은 또 일단 뭐 이것도 잘 고르셨나요? 혹시 뭐 제 인강을 들으셨던지 또는 제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아주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답은 일단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하셨거나 문법으로 접근하셨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용 표현에서 입에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일단은 10월 2일 시험 대비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10일 시험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후가 이끄는 관계절이 있습니다. 관계절이 여기까지 있고요. 앞에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명사 보기가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계절이 소식하고 있다면 대명사 소식할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그냥 그 진짜 명사를 소식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관계 소식을 안 받는 게 안 받는 게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I who 돼요? 들어봤어? He who 돼요? 안 됩니다. 앞에는 진짜 명사를 꾸미겠죠. 그런데 대명사 중에서 관계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those입니다. those를 대표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갑니다. those who those who 소리 내세요. those who 기억하시고 해석은 후 이하인 사람들 뭐뭇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해석하시면 되고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즈는 후가 입건한 관계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차 알아가시겠지만 생략을 통해서 분사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사 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ING나 PP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interests 이대면 흥미있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오케이? 또 어떤 경우는 생각하고 나면 전명구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전명구 때문에 나와도 뭐뭇인 사람들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캡쳐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갑니다.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관계절 소식을 안 만든다고 했죠. 근데 받는 거 그리고 표혁심에 나오는 거 중요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those 그리고 one 그리고 thing thing something 할 때 thing 그리고 body 다시 할게요. body 이렇게 네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소리 내볼게요. those one thing body 제 자 those one thing body 좀 어색하시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those one thing body 제 자 those one thing body 기억하셔서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 소식 받는 것은 생략 이런 걸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those who 가능하고 뭐 anyone who 가능하고 뭐 anything which 가능하고 somebody who 가능하죠.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요 두 가지가 빈출입니다. those who anyone who everyone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그냥 하지마. 오케이 이거 아닌가요? 저거 아닌 거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관계를 소식 받는 것은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토익성에서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저희 교재 자체가 토익기출공식 입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정답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쭉 읽어봤더니 뭔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앞에 뭐 주동목이 나와가지고 주동목 문제 끝난 것 같은데 콤마가 찍혀있고 뒤에는 전면구 있고 리퀘스트 뭐 뒤에 많이 붙는 것 같던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가? 엘러의 부산가? 형용문산가? 막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빈칸이 요거 중요한 거예요. 빈칸이 내가 문장 풀다가 빈칸이 부산지 아닌지 뭔가 좀 아리까리해. 어떻게 하면 부산 같기도 하고 형용사 같기도 해. 아리까리합니다. 그들은 빈칸을 지워버리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을 지워버리세요. 자 빈칸을 지웠는데 문장에 말이 안 돼. 그럼 빈칸에는 부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부사는 생략 가능하니까요. 빈칸을 지웠는데 문장 말이 돼. 빈칸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빈칸을 날렸더니 날렸더니 앞에 주, 동, 목 문장 끝났고 빈칸은 전면구 수식어 지우시고 내면 주, 동, 목 완전하잖아요. 그렇게? 그럴 것은 부사밖에 없습니다. 답을 B로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인트는 지금은 문법 자리 문제이긴 한데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뭔가를 꾸미는데 여기 있는 부사는 누굴 꾸밀까요? 여기 들어가면 그걸 좀 적어놓은 거고요.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고 여기 부사가 나와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전면구 따위에 수식어 있고 이 부사는 누굴 꾸미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뒤에는 수식어 전체를 꾸미던지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를 꾸민다 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 적용이 됩니다. 이 구조로 부사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짝을 좀 지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해슬, 리캐스 요청했다를 꾸민서 고름맥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갈게요. 이거는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 간단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 전이라 정리하고 가라고 정리한 거니까 잘 보시고 좀 전에 부사 문제 풀었는데 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뭐 회학원 댕겨보시면 부사를 아예 안 배운 데도 있어요. 왜냐면 안 써도 그만이니까. 근데 안 써도 그만이라 자리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부사 자리 문제가 거의 매회 나옵니다. 매회. 그래서 여기저기 나오는데 제가 적어드린 요 자리 요 자리들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뭐 토익 문제 해보셨으면 얘기해보실래요? 자 BPP BPP가 무슨 태죠? 무슨 태? 수동태 그 사이 사이의 부사 가능 부사는 주로 LY로 끝나니까 LY라고 적을게요. 해부PP 그러니까 무슨 시제죠? 완료 시제 그 사이 그 사이 오케이? B, I인지 그러니까 무슨 시제죠? 진행 시제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 사이는 부사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니까 꾸준히 나오는 자리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얘기해보실래요? 수동태는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는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어 없다 그랬죠? 그럼 수동태는 BPP에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태 바로 뒤에도 부사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시험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has been involved이고요. has been 어쨌거나 비동사 출신이고 그리고 PP가 있죠. 수동태 사이기 때문에 부사로 잘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 6번은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보면 또 내가 토익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외웠잖아. 그치? 아 비트윈은 두 개 이상 사이 두 개 사이고 어몽은 이런 거 외웠죠. 외로워서 나 외운 건데 반면에 필요 없어요. 제가 초반에 강조한 대로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 문법과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무슨 게 아니냐면 자 물결 표시 많이 돌아왔는데 앞에가 아무리 길던 간에 뭐가 있어 있는데 그 뒤에 절 즉 주어동사 문장을 추가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요. 그쵸? 끝났는데 뒤에 명사나 명사구만 연결하고 싶어. 그럼 접속사 필요 없죠. 뭐가 있으면 돼요? 전지사만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 기본 개념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요. 지금 빈칸 앞에 보시면 To request a transfer to another department의 어떤 구가 있고요. 투부정사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의 목적까지 있고 전명구 다 끝났기 때문에 완벽한 구 하나가 있고요. 그 뒤로 봤더니 회사랑 명사를 추가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접속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콤바까지 가는데 문장은 아니니까요. 지우셔야 됩니다. 먼저 whereas 지울게요. 그쵸? 들어보셨나요? 반면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수는 접기능도 있는데 전기능도 있으니까 일단 냅두겠습니다. 전사기능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몽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몽은 기본적으로 셋 이상 사이나 불특정 다수 사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수명사가 필요하죠. 안 봐도 기억날 것 같은데 컴페니 단수명사니까 지우셔야 됩니다. 자, 신수는요. 공부 좀 해보셨나요? 신수는 전사기능도 있고 접사기능도 있고 부사기능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사자를 묶고 있죠. 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이라고 얘기해보셨던 거예요. 전사, 전사를 묶고 있으니까 신수가 전사를 뜻듯이 뭐가 없냐면 이래로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신수가 전사를 뜻듯이 이래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이래로 그럼 해석해보면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죠. 그래서 신수가 전사하던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와 짝꿍으로 잘 써요. 해보 PP 시제와 잘 씁니다. 왜?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가 잘 어울리니까요. 문장의 동사를 보시면 should contact 보이시죠? 속으시고 지우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within의 뜻으로 결정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회사 이내에 회사 이내로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within은요. 통입구분을 좀 해보셨다면 뜻을 아실 거라고 믿고 within은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나오죠? 지금처럼 장소 나올 수 있고 또 기간 표현도 가능하죠. 뭐 7일 이내 그리고 단체 직원들 이내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점은 나올 수 있을 거 없을까 시점 시점 시점은 within은 뒤에 불가능하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을 해보면 야 7시 이내에 갖고 와 될 것 같죠?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within은 뒤에 시점 불가능하다고 기간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또 제가 또 높아지게 말씀드린 건데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중후반 고급반인데 선생님은 기간하고 시점 차이점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물어볼게요. 7PM 7PM 얘는 시점의 기간이에요. 시점으로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7Hours 얘는 시점의 기간이에요. 7Hours이면 얘는 7시간 기간으로 보셔야겠죠. within 뒤에는 기간이 나온다고요. 그 느낌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오케이? 자 7번입니다. 7번은 좀 전에 봤었던 그 포인트와 좀 응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언급 드릴게요. 열심히 뜻 외우셨겠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제일 끝이 전치사면 전치사예요. 아무리 길어도 제일 끝이 접속사면 접사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더니 얘는 오브로 끝났죠. 얘는 당연히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a는 뭐로 끝났죠? death으로 끝났죠. death절 death절 들어봤어요. 그럼 얘는 접속사예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와야겠죠.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도 도우 혼자서도 접사거든요. 얘도 접사로 보셔야 돼요. 쓰라 들어보셨나요? 얘는 곳곳에 군데군데 또는 뭐 내년한테서 갖고 있는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빈칸 앞을 봤더니 주어놨고요. 수동태로 문장이 끝난 형태입니다. 끝났어요. 수동태니까요.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problem 명사가 있죠.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만 넣어주면 된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접.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전입니까. 그죠? 보기 중에 얘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도 전차긴 한데요. 의미상 because of problem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 미팅 미팅이 옮겨졌다가 의미상 잘 어울리겠죠. 그죠? 쓰라 어떤서 기본적으로 시간과 쓰이면 내내 쓰라 어떤 weekend 내내가 있고 장소가 쓰면 곳곳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없었고요. 추가 포인트는 요거는 좀 기억해보면 자 Provided 대신에 요건 제가 수업시간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면 되게 잘 외우세요. 특이하니까 그래서 뭐뭐나 가정하면 좀 의역하면 if랑 뜻이 비슷해요. 접사인데 Provided은 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같은 뜻 같은 쓰임이 있는데 Providing that도 기억하세요. Providing that 이래서 똑같이 쓰여도 뭐뭐나 가정하면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중요한 것은 자 대세 가로 질게요. 얘도 대세 가로 질게요.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Provided Providing만 혼자 쓰여도 접속사로 잘 나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잘 나오니까 그 느낌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토익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토익시험은 이 분야가 정해져 있죠. 생활용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답으로 잘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또 갑니다. 아 또 이 문제에도 뭐 잘 고르셨겠죠. 토익공부의 기본인 동사결정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적어봤는데 일단 소리 내볼게요. 갑니다. 수태시 수태시 한 번 더 수태시입니다. 지금 와이프님 인강에서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제 인강을 안 들어보셨다면 제가 좀 어색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따라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따라하시고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수업 중간에 자꾸 욕하세요. 라고 하셔요. 수업 중간에 욕 아니라고 하시는데 시작이니까 잘 따라하셔서 그때 그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허드라는 동사를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 문제가 매회 나옵니다. 거의 매회 나와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주어동사의 수일치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수통태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실 때 어디선가 수태시라고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는 동사 문제라면 수능 공부하실 때 수시태라고 들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토익 공부할 때는 수태시 순서를 지켜서 파트 파일을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스킬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이 순서 안 지키면 틀립니다. 앞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일치합니다. 동사 자리니까 동사 자리니까 수일치 먼저 해볼게요. 주어를 봤더니 페인팅스 복스네요. 하지 마시고 전면 거 지웠더니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주어는 안엑시비이션 단수조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동사 형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수일치 같은 제일 앞자리만 잘 보시면 돼요. 앞자리만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주어가 단수조이기 때문에 네 개 다 가능하죠. 수태시 태합니다. 태 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유무가 중요해요. 빈칸 뒤를 봤더니 인이 끄는 전면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셔야죠. 전면구니까. 가끔 얘기하시면 선생님 전치사의 목적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전면구는 묶어서 수식어니까 날리셔야 됩니다. 목적 없는 거죠. 수동태 그러셔야 돼요. 수동태. 수동태면 BPP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동태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BPP예요? 아니죠. 얘 BPP예요? 아니죠. 해부 PP입니다. 또 봅니다. 얘 BPP예요? BI인지잖아요. 능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동태는 BPP가 녹아들어가 있는 얘밖에 없겠죠.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태에서 풀렸는데 어쨌거나 기억하셔서 활용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시 수태시 자 8번입니다. 8번은 일단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이렇게 D로 짚어드릴 건데 형용사 문제입니다. 형용사 여기 좀 할게요. 자 무슨 얘기할 거냐면 어휘 문제 거의 천만구 같은데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뜻을 아셔야죠. 그리고 해소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짝을 잘 지으셔야 돼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미죠. 자 그러면 형용사랑 부사는 어쩌거나 수식어입니다. 뭐라고요? 수식어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제일 중요한 작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수식을 당하는 피수식어일 겁니다. 빈칸을 봤더니 뒤에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한 이상하고 관습의 이상하고 정교한 이상합니다. 주목할 만한 또는 좀 의역하면 유명한 이런 얘기 그 답은 D가 어휘일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단어부를 열심히 하시고 짝을 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부사는 피수식어를 찾아서 짝짓기 바랍니다. 그 느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제 인강을 보셨던지 또 제 속을 들어보셨다면 1초짜리 문제예요. 하지만 틀린 시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애프터가 나와있습니다.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비포와 애프터는 뜻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비포가 전에 오케이 애프터는 뭐 뭐 후에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품세를 기억하시고 적어놨지만 전 그리고 접이 다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뒤에 뭐가 나오냐를 난이 묻습니다. 첫 번째 전지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고가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접속사라면 뒤에 절 완전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접설 경우에 그 절을 생략을 통해서 분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포, 애프터의 특징은 아이인지만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무조건 아닌데 관용적으로 거의 아이인지가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외울게요. 비포, 아이인지 쇠 비포, 아이인지 애프터, 아이인지 쇠 애프터, 아이인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의문점이 있을 거니까 좀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음 아 먼저 비 부터 지울게요. 비 비는 명사니까요. 명사 명사 가능하니까요. 명사 저기 비 안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빈감 바로 뒤에 더 보이세요? 오케이. 더 앞에 명사 써요? 더 뒤에 명사 써야죠. 그죠? 더 앞에 명사 말이 안되잖아요. 지우셔야 됩니다. 소고하시고 자, 인스펙트는 동사입니다. 검사다, 조사다, 동사다는데 애프터는 들어보셨나요?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완전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애프터 뒤에도 주, 동, 목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동사 D가 들어가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얘도 지우셔야 됩니다. 남은 것은 아인제그니밖에 없어.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냥 아인제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 애프터 뒤에 애프터 뒤에 현재 분사냐 현재 분사냐 과어 분사는 결정하는 겁니다. 분사 공부 해보셨나요? 현재 분사는 무슨 뉘앙스예요? 능동인 뉘앙스 과어 분사는 수동인 뉘앙스입니다. 차이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시면 돼요. 목적어 있으면 I인지 없으면 PP로 고르시면 됩니다. 빈칸 바로 뒤에 봤더니 또 타이어 목적어 있죠? I인지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이 또 해석을 통해서 D로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D D 아 내가 책을 공부했었는데 소 대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답을 D로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칸 앞은 어쨌거나 주동목 문장이 있어요. 빈칸 뒤를 봤더니 Qualify for Performance Monices 라고 해서 Qualif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정어놨는데요. 요겁니다.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다면 일단 두 가지 게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한 대로 접속사가 추가될 수 있겠죠? 접속사 그죠? 접사 들어보셨나요? 접사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접속사 접속사 개수 개수 플러스 원이 동사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품들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빈칸에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장 뒤에 동사가 있으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빈칸 바로 뒤에 동사가 있다면 빈칸에 툴을 넣어버리면 얘는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케이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쏘대 열심히 잘 외우셨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사절로서 얘도 기본적으로 주 동 목 완전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빈칸 뒤에 조가 있다 없다? 없죠.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얘도 지우셔야 됩니다. even if도 부사절입니다. 지우셔야 돼요. 전치사예요. 명사 나와야죠. 동사라고요. 안 됩니다. 답은 a로 결정하셔야 돼요. in order to 들어보셨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투부정사 구분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시험 전에 이거 보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포인트가 중요한 게 두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qualify가 지금 자격을 주다 얘는 뜻이 자격을 주다도 되고 얻다도 돼요. 중요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for와 함께 짝꿍이에요. qualify는 qualified qualification 명사를 바뀌건 분사를 바뀌건 for와 함께 짝꿍으로 잘 나와요. qualify for 묶어서 기억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주다니까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 꼭 갖고 시험에 가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in order to가 제가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가 두 개 더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so as to so as도 뭐뭐 하기 위해서 가능하고요. 또 그냥 투부정사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절 주동목이 있는데 완전절 앞뒤에 투부정사가 부상법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추가 포인트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포인트인데 entire entire 입니다. 인타는 뜻은 잘 아세요. 뜻이 뭐죠? 전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 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entire 품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하세요. 형용사인가 아니 한정사인가 고민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뒤에 가산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가산 단수명사 그렇기 때문에 entire 혼자 못 쓰이고 여기 더가 붙었으니까 얘를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데 가산 단수명사가 딱 있어 그 앞에 빈칸이 있어 보기에 entire가 있어 지우시면 됩니다. 인태하는 관사랑 같이 쓰지 the entire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포인트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기억하라고요. 앞에서 제가 엄두에 든 포인트가 응용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토익 공부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동사가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임보브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항상 강의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단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임보브를 처음 봤는데 임보브에 아인지가 붙고 이디가 붙었네 그럼 얘가 동사는 동사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적어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동사일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장을 봤더니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접속사 개수 플러스는 뭐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에 접속이 없기 때문에 동사는 또 못 들어가요. 그 동사는 지우셔야 됩니다. 날리셔야죠. 남은 것은 아인지하고 이디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분사를 살짝 엎드렸는데 심플하게 갈게요. 자, 명사가 있으면 명사 뒤에서 현재 분사 과학 분사 꾸밀 수 있다. 꾸밀 수 있는데 결정 방법은 목적어 있으면 아인지로 결정하시고 목적어 없으면 이디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해석은요. 아인지는 뭐뭐 하는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디리는 뭐뭐 되는이라고 하시면 돼요. 되는. 이렇게 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럼 지금 애니퍼슨 명사가 있고요. 보기 두 개나 맞죠? 인부 비이냐 인부 부드냐 두 개 중 하나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양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뒤를 봤더니 전명구 지우시면 목적어 없죠. 뭐로 하셔야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밀는 분사는 목적어 이런 걸 결정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번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지금 아까 했죠? 현재 분사하면 목적어 있고 과무상 목적어 없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틀리신 분들은 다만 이건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건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이 그의 경험이 뭔가 감독하다 주어 뒤에 동사 하지 마시고 because였다면 접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맞습니다. because of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끝이 전체하면 전체니까요. his experience 명사 나와서 전명하고 끝났어요. 전명하고 뒤에 동사가 나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분사를 결정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ing하고 id으로 결정하면 돼요. 뭐 의무? 목적어 의무로 결정합니다. 빈칸 뒤를 봤더니 international account라는 목적어 있죠. 그래서 뭐로 보셔야 돼요? ing가 답이 될 것이다. 이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또 보기를 보시면 되게 싫어하시는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포인트는 얘하고 얘를 묻는 겁니다. number the list 그렇더라도란 뜻이고 alone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란 접속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해보면 그렇더라도는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빈칸이 제일 앞에 있어요. 적어드릴게요. 얘도 캡처하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사 이렇게 되면 접속사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은 빈칸 문장 콤마 문장이기 때문에 접사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하웨버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하웨버는 기본적으로는 부사로 기억하세요. 부사 부사 그런 나라는 부사인데 하웨버가 의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때 보통 어떠시냐면 하웨버 뒤에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일 경우에 이때는 일종의 접사처럼 이런 자의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웨버 롱 인 마이 테이크 아무리 오래 걸릴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부사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접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8번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 지금 부사고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형용사나 부사 다 수식어이기 때문에 피수식어의 짝꿍이 중요하다. 구조를 봤더니 수동대 사이 들어가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monitored 감시된을 꾸밀 겁니다. closely는 가깝게도 있고요. 면밀히 꼼꼼히 모니터링 들어보셨죠? 원리만한 것은 close밖에 없었다. 자, 기억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두 문제는 여러분 또 싫어하시는 의문사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세 개만 좀 따라 하시면 앞으로 의문사 문제는 한 7,80% 이상은 좀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소리 내볼게. 갑니다. 의문사는 접사다. 도셔. 자, 의문사는 접사다. 잘 기억하시고 의문사는 의문사는 보통 의문문에 쓰이죠. 그런데 일단 Part 5에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은 안 나옵니다. 다 마침표로 끝나는 평사문이에요. 그런데 평사문인데 의문사가 왜 나올까? 다 접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문장의 의문사를 보시게 되면 어, 접사구나. 문장 두 개네. 동사 두 개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 보세요. 앞에 어쨌거나 has not yet decided 동사 있죠? 그리고 there will introduce 동사 있죠? 동사 두 개입니다. 오케이? 고민해주고 자, 두 번째 요겁니다. 의문사는 분류만 잘 나누셔도 정말 많은 먹고 들어가요. 자, 두 개 적어놨는데 소리 내볼게요. 의문대명사부터 갑니다. 소리 내세요. What, which, who? 다시 해. 자, What, which, who? 한 번 더 다시 해. 자, What, which, who는 의문 대명사인데 대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이에요? 대명사가 명사니까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명사가 명사 기능을 해버리니까 얘 뒤에 뭐 하나 빠진 불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불완전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 부사입니다. 자, 네 개 소리 내복게 갑니다. When, where, how, why? 다시 해. 자, When, where, how, why? 한 번 더 다시 해. 자, When, where, how, why? 의문 부사입니다. 물어볼게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뭐다? 완전절을 가져온다. 이 두 개 구분만 잘 하셔도 50% 먹고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A, B, C드 봤더니 D, D만 의문 부사죠.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They will introduce their new software, 주동목 완전합니다. 들어갈 것은 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 구조를 보자면 빈칸이 끄는 명사절이 D사이드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잘 알 수 있게 바라고요. 5분도 마찬가지죠. 바로 갈게요. A, B, C드 봤더니 또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빈칸 뒤로 봤더니 주어 그리고 수동태죠. 수동태 목적 없어도 완전절 When, where, how, why? 얘랑 얘랑 얘만 고뇌하시면 되고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셔야죠. 적어놨는데 의문사 문제는 자리로 고민하시게 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근데 똑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해석이 필요하겠죠. They are renovating the lobby of the building 빈칸이 어떤 곳이냐면 winning photograph가 will be exhibit 전시될 빈칸이니까 장소 꾸미는 맥락으로 where를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부사 앞에 명사 꾸밀때는 선행사로 결정하니까요. 장소니까 where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파트 6에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 6는 제가 지문 1개를 준비했는데 그 한계 가지고도 많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요. 자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토익곱을 어떻게 하셨던 간에 조만간 10월 10일날 시험장 가실 때 이 포인트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잘 기억하시고 자 6는 첫 번째 단락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지문 전체 읽기 싫어 빈칸 앞뒤만 볼 거야 라고 해도 첫 번째 단락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보통 뭐가 있죠? 주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제는 알고 들어가야 쉽게 읽어갈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빈칸 뒤가 오히려 중요하다. 오케이? 초급자일수록 안 읽히면 앞에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답 안 나오고 시간 다 뺏깁니다. 오히려 뒤가 중요하니까 문제가 아리까리할수록 빈칸 뒤에 한두 줄 꼼꼼히 봐야 된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문자가 또 나올 거예요. 파트 6 시제가 나오는데 파트 5의 시제는 힌트가 있죠. yesterday 과거 시제 투머로 미리 시제인데 파트 6는 문맥으로 푸셔야 돼요. 그 느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접속부사 또는 전명구가 문장 사이에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마침표와 콤마 사이 나오는데 이 자리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대명사가 중요하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제가 아까 특강 서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파트 6는 제가 그 실력이 제일 늦게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변한 방법을 줍어드릴 건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파트 5는 오답 노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잘 만드셔야 돼요. 근데 파트 6는 오답 노트 만들지 마시고 오답을 아예 고민을 하지 마세요. 6는 문법과 어휘와 독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오답과 정리하고 나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비슷한 게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한참 고민한 오답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파트 6는 정답이 딱 나왔다면 정답을 빈칸에 집어넣으시면 그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 문장을 사실 한두 번 더 해석해보시고 독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시험장에 갔을 때 비슷한 문장에 나서 답이 더 잘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6 리뷰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정답이고 그리고 그 문장을 꼭 해석을 해봐야 시험장에서 공부할 때 내가 문제를 맞춰서 기분 좋은 게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맞추기 위해서는 푸는 다음에 반드시 정답만 넣어서 많이 읽어보자. 그 느낌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준비했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보도 잘하고 어... 실제 시험에 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문장 삽입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 삽입도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답은 일단 이렇게 짚어드릴 건데 자, 앞부분 대충 읽어봤더니 판타스크로비란 환경연구 협회가 있고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협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았대요. 뭘 받았냐면 그랜트입니다. 보조금 같은 걸 받은 거고요. 어디어드로부터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은 수여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a proposal 어떤 제안에 대했습니다. 네. 무슨 제안이에요? 그 GCF라는 곳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보조금이 수여되었다. 정도를 할 수 있고 더 펀드 자금은요. Will be used 사용될 겁니다. 오늘 에너지 에피션트 리디자인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본사에 있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주를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언급이 됐어요. 제가 아까 6포인트에서 대명사의 주의라고 했죠. 자 보이세요? 체크 먼저 할게요. 먼저 더 그랜트의 더 더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더 펀스의 더 보이시죠? 더. 두 가지만 일단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옆에 적어보세요. 캡처 하시던지 더. 디스. 대명사.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파트 시스는요. 어쨌거나 빈칸은 앞뒤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활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소리 내볼게요. 더 디스 대명사. 그렇죠? 자 더 디스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당연히 앞의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자 디스는 뭐죠? 디스 디스는 이거도 있는데 파트 6에서 디스는 이거라고 안 나와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디스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더는 더는 참 뜻이 많은데 기본 뜻은 그죠. 그 그 그럼 파트 6에서 예를 들어서 더 car 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내가 하는 그 차는 이겁니다. 그럼 앞에 차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지금도 더 그랜트였었고 바로 암무장기에는 수요금 얘기 나왔었습니다. 처음 나올 땐 더가 안 나왔었잖아요. 또 보조금 얘기 나왔기 때문에 더 앞에서 말하는 그 자금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9번 바로 나왔었는데 9번에 답이 B잖아요. 눈에 띄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예요.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면 파트 6에서는 그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는 업그레이드들로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업그레이드 얘기 나왔었나요? 보시면 자금이 사용될 건데 뭐에 사용되냐면 에너지 에피셋을 리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본사의 에너지 효율적인 리디자인에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적인 리디자인에 사용될 겁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답이 B가 됐었고 업그레이드 포함합니다. 뭐뭐의 설치를 이렇게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요. 빈칸 뒤에 보시면 지금 에디셔널리 보이세요? 에디셔널리? 추가적으로입니다. 이런 부사 6는 가벼게 심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은 우리 보통 언제 쓰죠? 앞에 내용이 추가사항이니까 앞에 내용과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비슷한 게 맞겠죠. 그러면 에디셔널리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9번의 문장 내용과 비슷해야 된다. 근데 뭐 맥락에 좀 비슷해야 돼요. 뒤에 내용이 뭐냐면 또 뭐 지불 될 거래 빌딩 개조를 위해서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9번도 사용처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뭐뭐의 설치로 결정하시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포인트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10번은 답은 일단 D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거 혹시 어휘를 모르셨다면 적어두시거나 캡처하셔야 됩니다. Search as including like 정도는 기억하시고 단골 표현이 이 세 가지가 동의원 아니고요. 유의어로 보셔야 됩니다. 동의원 아닌 유의어입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good teacher like 이루겸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od teacher search as 이루겸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루겸은 제 파트너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보시면 앞에 빌딩 레노베이션 보이세요? 그래서 빌딩 개조인데 그 개조가 뭘 포함하냐면 climate control 시스템 같은 거 같은 레노베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search as 잘 기억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아 그래요. 문장 전체 내용이 C예요. 자 improve가 뭐냐면 improve는 증진시키다 개선시키다 뜻이 있고 명사가 되면 증진 개선이라는 일종의 추상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증진 사항 개선 사항 개선한 사항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그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적인 개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C로 결정하셔야 돼요. A로 하시면 revision은 수정 글이나 문구의 수정 문서의 수정 작업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거에요. 아까 9번의 답이 9번의 문장 앞에 뭐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있었죠. 엊그제 유의로서 implement로 결정을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뭐 보이세요? this 보이세요? this 하고 these 는 앞에서 말한 것이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번입니다. 동사의 시체 문제고 아까 파트 시체의 시체 문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가 일단 이 문장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의심은 돼요. 동사가 아닌 거 잘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안 되잖아요. 문맥상 문맥상 지금 감독하는 중이었다는 아니고 그죠? 감독할 것이다. 보존 받아서 감독할 것이다. 보셔야 돼요. 앞에 좀 다시 한번 찾아가보면 문장 여기저기 보시면 이런 거 보셨어요? will 쓸 거고 일단 돈은 받았는데 받았는데 쓸 거고 뭐 뭐 할 거고 뭐 뭐 할 거고 할 거다 막 나오고 있잖아. 문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미래가 들어가서 미래가 들어가서 will oversee C가 의미상 어울렸던 고런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했고요. 한 시간가량 열심히 강의 늘었는데 5와 6의 중요한 포인트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꼼꼼히 잘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캡처하셔서 시험 전에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학교 과제도 하시고 또 토익 공부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요즘 많은 도움이 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